38과 일할 맛이 나요 어휘, 일, 직장의 분위기 동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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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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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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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가 좋다 사이가 좋다 사이가 나쁘다 사이가 나쁘다 사이가 나쁘다 격려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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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로 위해주다 서로 위해주다 서로 위해주다 분위기가 좋다 분위기가 좋다 분위기가 나쁘다 자유롭다 규율이 엄격하다 규율이 엄격하다 규율이 엄격하다 어휘, 이, 동료와의 갈등 때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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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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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그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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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증을 내다 짜증을 내다 짜증을 내다 화가 나다 화가 나다 화를 내다 싸움을 하다 말다투물하다 오해하다 오해를 풀다 사과하다 화해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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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해하다